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 6개가 재표결에 붙여졌고 부결이 됐고 그 법은 자동적으로 폐기가 됐습니다. 참 이제는 좀 역겹다고나 할까요? 지겹네요. 여러분 안 지겨우세요? 지금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수십 번째 되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 국회 통과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퇴장 로텐더홀에서 항의 집회 그다음에 며칠 뒤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그래서 그게 국회로 다시 재의결을 요청해서 국회로 넘어오면 이제 재의결 투표 그래서 국민의힘 108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반대 그래가지고 부결 그래서 폐기 다 그냥 외울 정도예요. 다람쥐 챗바퀴도 이런 챗바퀴가 어디가 있습니까? 올림픽 금메달감 올림픽 금메달감이라고 봅니다. 아마 미국 유럽 아시아 중남미 어디 의회에도 이렇게 멋들어진 다람쥐 챗바퀴가 때만 되면 수십 바퀴씩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런 나라 그런 국회는 없을 겁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이런 나라 없을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챗바퀴가 몇 바퀴치 도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여섯 바퀴 또 추가로 돌았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챗바퀴가 곧 세 바퀴가 남아있습니다. 세 바퀴를 더 돌아야 돼요. 올가을에 뭐가 있느냐.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지역화폐법 국회 통과시켰잖아요. 지금 대통령한테 넘어와 있거든요. 오늘이 금요일 다음 주 초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답니다. 그러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그게 이제 10월로 넘어간지 않습니까. 10월에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 표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 거기까지 가면 또 역시 멋들어진 대한민국 버전의 챗바퀴가 세 바퀴를 더 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럽습니다. 우리 정치 판때기가 이런 수준이라는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의정갈등 해소 못하고 있는 거고요. 정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이제 다 도약을 끝마치는 그런 멋진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하고 우리 어린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이제 갓난쟁이들까지 멋진 나라를 물러줄 수 있는 그런 문턱을 다 넘어가고 있는데 끝까지 정치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끝까지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한 가지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입니다. 이제 이것은 바로 이탈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한 번 부결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똘똘 뭉쳐서 단일 대호 일치단결 해가지고 반대 부결 해가지고 그 법이 바로 폐기가 됐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이냐. 이번에도 그럴 것이냐. 한동훈 대표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하고는 지금 앙앙불락 저렇게 갈등과 대립을 지금 한층 그 갈등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 지금 다다음 줄에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에 재상정이 돼가지고 제 의결 표기를 붙이면 이른바 국민의힘의 친한계라고 분류가 되는 친 한동훈 대표의 계열이라고 분류가 되는 국회의 의원이 8명쯤 이탈을 하는 순간 8표 이탈을 하는 순간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겁니다. 김건희 여사 지금 이른바 명품백수수 의혹 이것은 어제 중앙지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례 보고를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그다음에 최재형 씨 두 사람 다 불기소 처분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어제 예상키로는 어제 바로 그 자리에서 검찰총장이 결정을 내린다고 그랬는데 웬일인지 지금 다음 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무슨 사정이 있는지 어떤 일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러나 지금 대부분은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양쪽 다 불기소 그래서 국민 여론은 좀 안 좋을 수 있고 정치적인 후폭풍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거 눈 딱 감고 양쪽 다 불기소 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한테 불거져 있는 게 명품백 그거 있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거 하나 있죠. 그다음에 저거 공천 개입 의혹 지금 이거가 매일매일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관련돼서 도이치모터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서울 고등부분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범들 9명이 대해서 항소심 공판을 열고 9명 전원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했는데 그중에서 손모 씨라고 쩐주 계좌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하고 처지가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그렇습니다. 유죄 판결을 내렸거든요. 손모 씨. 징역 6개월에 기소유예 1년 그렇게 해가지고. 집행유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 또 하나 거기에 블랙팔리 인베스트먼트 대표였다는 이종호라는 사람 그리고 최상병에 대한 임성근 해병대 일사단장 9명 로비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이종호라는 사람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를 관리해줬던 김건희 여사의 주식거래 의혹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호라는 사람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왔어요. 그래서 내가 한때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었는지 몰라도 김건희 여사가 결혼한 뒤로는 일절 연락을 주고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해왔거든요. 그게 13년 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밝혀진 말을 보니까 주가 조작 혐의가 불거졌던 2020년 9월 10월 두 달 동안에 이종호라는 사람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연락을 마흔 번이나 주고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전혀 관련이 없다면 마흔 번이나 전화 연락, 문자 연락을 주고받을 이유가 뭐가 있었겠느냐. 그래서 김건희 여사도 주가 조작하고 연루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직간접적인 정황들이 막 여기저기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을 다시 하게 되면 이 부분 들여다볼 것이다. 그리고 문제는 검찰이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은 다음 주 초에 불기소 처분을 한다고 쳐도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결정이 없습니다. 항소심 공판을 원래는 보고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항소심 공판이 끝난 지 지금 보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제3의 장소, 그 욕먹어 가면서 거기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이미 조사를 했어요.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를 했어요. 김건희 여사. 그러면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빨리 처분을 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이 지금 딱 쥐고 깜깜 무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천 개입 의혹, 이 문제. 거기에는 또 녹취가 나오고 있잖아요.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었다는 김대남인가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용인갑에 출마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원모 인사비서관. 그 사람을 김건희 여사가 밀어가지고 자기는 용인갑에서 탈락하고 이원모가 용인갑의 공천을 받았다. 김영선. 부산에서 지난 2022년에 보궐선거, 2024년에 총선. 거기에 두 번의 총선 개입 의혹. 그 다음에 용인에서의 또 총선 개입 의혹. 세 건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도 다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지금 갈등과 대립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대승적 결단을 누가 내리든지 내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말하기 위해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독재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너 둘이 만나면 네가 나한테 무슨 얘기 하려는 건데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얘기라고 한다면 이미 끝. 결론 났어. 난 할 얘기 없어. 너 만날 이유가 없다고. 의사 정원 그거 2025학년도 의사 정원 1500명. 이거는 손 못 대. 너 자꾸 그거 손대자고 그러는데 그 얘기 하려고 나 만날 필요는 없어. 내 대답은 똑같아.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그건 안 돼. 그거는 그 특검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야당 프레임에 빠지는 거고 너하고 나하고 박근혜 대통령 특검 해봐서 알잖아. 특검이라는 게 어떤 성격을 띄고 있는 건지 이제 아라리콜콜이 모든 고구마 줄기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있는 사건 없는 사건 매일같이 중계방송하면서 그날로 끝이야. 너 모르니? 그런데 지금 타협하자고 나한테 와서 뭔가? 내 대답은 끝났어. 그런 일로 나를 보자고 한다면 나는 너 만날 필요 없어.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의 수레바퀴가 또 따로 돌아가잖아요. 국회에서 10월에 아무튼 10월 초에 이제 휴일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휴일이죠. 10월 3일 날 개천절이죠. 그다음에 또 주말 다가오죠. 그래서 그 사이에 할지 아니면 그걸 지나고 나서 할지 그러면 또 10월 9일이 한근일 날이네요. 그날도 휴일입니다. 그런 휴일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제 의결 표기를 붙이게 될지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때 친한 게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중에 이탈표가 나올 것인가 나온다면 몇 호쯤 나올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거기에 요인이 뭐냐 저겁니다. 공소시효라는 게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 입니다. 선거가 있는 날짜로부터 6개월. 그래서 4월 10일 날 지난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로부터 6개월은 10월 10일이 됩니다. 10월 10일 공소시효가 지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잡아갈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을.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는 혹시 내가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이 내 뒤조사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찜찜해했던 사람도 10월 10일 지나면 이제 용기를 내서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이탈표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GER4-1 5월 10일 6일 1011 11일